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애굽의 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처음난 것들을 죽이는 장자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믿음의 가정은 6월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왜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사랑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한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제가 18절 앞부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해 여기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두 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17절에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이오 또 하나는 18절에 나오는 홍해의 광약길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한 땅으로 가는 길은 몇 가지 노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불레새 사람의 땅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 해변길 해안길입니다 가장 가깝고 빠른 길 쉬운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 해안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무역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늘 준비해 놓고 닦아 놓는 길입니다 반면에 이 길에는 불레새 지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빠르면 4, 5일 길어도 일주일 정도면 애굽에서 가나한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수루길입니다 지중해 해변보다는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불레새스를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수루광야 중심부를 통과하여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길 이것이 수루길입니다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홍해의 광약길입니다 이 길은 해안길의 반대편인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반드시 홍해를 만나야 하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먼 길입니다 그리고 황량한 광야를 지나야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번째 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무역하는 사람들이나 여행하는 사람들이 해변길이나 수루길을 통해서 가나한 땅에 가지만 결코 이 홍해 광약길로는 가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길로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길로 가다가 불레셋과 만나 전쟁을 하게 되고 죽을까봐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애국으로 다시금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다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불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고자 하셨다면 굳이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홍해 광약길로 인도하셔야 했는가 수루길도 있는데 조금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안전한 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인도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가난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홍해의 사건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가난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홍해의 광약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 그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로 애국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국에서 나온 백성 출애국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금 옛 생활로 구원받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애국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일이에요 몸만 나오면 되잖아 자유를 얻으면 되잖아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애국만 떠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애국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애국에서 나와야 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애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자라온 애국의 생활 습관으로부터도 떠나야 하는 진정한 출애국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애국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참 좋았는데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에 힘들었던 그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애국에 있을 때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 국물 먹었는데 부추 먹었는데 수박도 먹었는데 그 애국에서의 생활 그 향수를 그리워하며 애국을 그리워하고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테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 때문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지만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을 지냈던 그 일을 기억하며 스테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다 40년 동안의 훈련받았던 그 고난의 시간은 광야 교회다 여러분 광야 교회가 무엇입니까? 애국에서의 생활이 아니에요 애국에서 구원함 받았고 이제 가난한 땅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시는 역사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 주소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붙잡고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대여를 지어 나올 때에 출애급하는 상황입니다 19절 1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19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의 유고리 나와요 400여 년 전에 애국당에서 죽은 요셉의 뼈들을 추려서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보면 그 요셉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가 죽을 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의 땅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약속의 땅 가난한 땅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내 해골을 내 유고를 내 뼈를 추려서 가지고 가서 거기 약속의 땅에 가난한 땅에 나를 장사하라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믿음을 요약한 부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고 이삭의 믿음은 어떻고 그 신앙인들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신앙을 정리할 때 요셉의 신앙은 그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가족들을 초청해서 잘 살게 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요셉이 유언하기를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곳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때의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고 이 두 가지를 유언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신앙, 요셉의 꿈 요셉이 다음 세대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신앙의 유산은 바로 이것이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실제로 그랬거든요 요셉이 그 유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살아가는 동안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출애급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급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와 마지막 장 24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호수와 함께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요셉의 유고를 가져다가 세겜 땅에다가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요셉의 그 믿음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모세의 믿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내가 이 요셉의 신앙 유고를 가져다가 출애급하여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간직하고 요단 간 건너 가난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심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전통을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의 뼈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놓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이 땅에서 유언을 남기면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나도 비록 내 몸은 이 땅에서 마무리하지만 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고 약속하신 가난한 땅이라고 내 뼈를 가지고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요셉의 뼈와 같은 것이 있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아니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신앙의 중심적인 증표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 어려울 때에 내게 은혜 베풀어셨던 사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고 내 믿음의 자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믿음의 유훈, 유산들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뼈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출애굽하여 가난한 땅까지 인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내가 머물 곳, 내가 안주할 땅은 애굽이 아니다, 광야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난한 땅을 향하여 너희들은 걸어가야 돼 너희들은 바라보면서 그 땅을 사모하면서 천국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때에 반드시 애굽에 있는 우리 백성, 우리 후손들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건져내신다 그때 우리는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출애굽하는 거야 그때 나도, 뼈만 남은 나도 함께 붙잡고 나도 출애굽하게 해다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성도로 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신앙 생활할 때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하여 옛사람들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다 흩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오직 현재만, 오직 현재만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는 성도와 교회가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 옛날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유산들만 붙잡고 거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 성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공동체 과거의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간직하며 언약 공동체로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요셉이 죽은 지가 몇 년이 흘렀는데 400여 년이 흘렀는데 모세의 유골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시작은,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출애급의 역사로 우리 민족이 다시금 시작하는 거야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여 년 전에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믿음의 유산을 남긴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신앙의 계승과 신앙의 역사성을 간직하는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난한 땅, 약속의 땅이야 과거와 미래를 함께 붙잡고 걸어갔던 그 모세의 신앙을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구원 받은 것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기도한 분도 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분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분들이 나를 위하여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신 그 헌신, 사랑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강영호 박사님이 쓰신 마지막 책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빛의 길에 들어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과거만 바라보면 어둠인데 주님만 바라보면 밝은 미래로 빛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요셉의 유고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이 과거에만 매이지 않고 현재에만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21절 22절 말씀 봅니다 21절 22절 두 절 같이 봉도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민 여기 보시면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간다 이것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상징물이 있는데 그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하는 그 순간부터 광야 40년 동안 한순간도 하루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입니다 뜨거운 태양볕을 이렇게 가려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위 가운데 따뜻하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호하심의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진행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이 뭘까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여러분 구름기둥 따로 있고 불기둥 따로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둥입니다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였고 밤에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열을 주셔서 불기둥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말씀과 성령 떠나지 말아야 된다 사도바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모든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뜨겁게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입니다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나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내 목적지는 애굽이 아니야 광야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야 가난한 땅이야 그 땅을 향하여 주의 인도하심 따라 때로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때로는 광야에 그 험악한 시간과 세월을 보내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생명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네비게이터 선교회에 리로이 아임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국제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시카공항에 내려서 캐나다 토론토로 비행기를 갈아타시게 되는데 비행기가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 내가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공항이 너무 넓어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탑승구 쪽으로 막 뛰어가는데 막 당황이 되는데 어느 순간 한 분이 승무원 제복을 입은 한 분이 곁에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요 5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제가 큰일 났어요 그 비행기를 꼭 타야 되는데 사람도 많고 공항이 너무 넓어서 탑승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손 꼭 잡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인도해 드릴게요 그분 믿고 그분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타실 토론토행 비행기 기장입니다 제가 도착하지 않으면 비행기 이륙하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분과 함께만 가면 내가 비행기 놓치지 않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베었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10편 16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며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시며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광약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도 만나게 하시고 광야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과 성령 의지하여 가기만 하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길을 걷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임지하심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